네, 저희 대사호TV의 멤버십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혜택은 사호쌤이 유튜브 1대1 개인 가정교사를 해드리고요. 구독자 천명 강의와 시청시간 사청시험 강의, 또한 나이트봇 강의, 또한 승인과정 강의와 PCB 스마트폰 원격 제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혜택의 서비스 지금 당장 받아보실 수 있고요. 멤버십 중에 가장 저렴한 12,000원짜리 하입 부탁드립니다.